매거진 정보시간입니다.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소개됐던 영신건강의 봉독 화장품 비톡스가 출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영신과 판매처에 따르면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시카고의 화장품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써본 사람과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뉴스 매거진에서 조명됐던 영신건강의 비톡스, 벌의 독, 마누카 꿀 등 천연재료가 조화를 이뤄 피부 미용에 좋은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에 있는 독을 잘 정제해서 정말 알맞은 양을 적당히 잘 사용했을 때는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여러 가지로 주는 것이 밝혀져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른바 봉독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탄력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비톡스는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사용했거든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네 얼굴에 뭘 하냐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제가 글쎄요 그냥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며칠 지나고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확연히 달라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비톡스를 썼다고 혼자서 몰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보고 정말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서 한 번씩 써보라고 저희가 주변에 추천을 하게 됐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내 나이 70이 넘 되다가 보니까 얼굴이 너무 건조해지고 당기고 주름도 얼굴이 자갈하니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 이거 바르면 주름살이 피해진다 이래서 이거 저거 다 써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이 어머니 여기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좋은 영양크림 픽톡스라는 크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한 번 발라보세요 해서 그거를 바르고 보니까 진정하게 바르고 그 이튿날까지 너무 얼굴이 축축해지면서 참 주름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것 같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 너무 젊어졌다고 뭐 바르느냐고 막 그 비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딸내집에 왔습니다. 잠깐 다니러 왔는데 그래 여기 오면은 이제 구입할 수 있다 해갖고 사과가가 친구들한테 우리 또 매너들한테 다 선물하기 위해서 구입하러 왔습니다. 나일스 H마트 안에 자리한 화장품 전문 매장 뷰티빌. 한국과 미국의 화장품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영신건강의 비톡스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네 첫째는 비톡스의 우수한 성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연보톡스로 알려진 봉독과 피부 보습과 트러블의 효과가 뛰어난 마누카크를 비롯해서 일체의 화학적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톡스의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봉독은 피부 속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콜라겐, 엘라스틴의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비톡스를 몇 번만 사용해도 바로 탱탱하고 촉촉해진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지중의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유명 메이커 영양크림의 가격이 200불대를 훌쩍 넘는 데 비해 비톡스는 빠른 효과와 우수한 성분의 높은 품질 대비 가격이 75불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의 만족감이 아주 큰 편입니다. 영신건강은 비톡스 출시 1주년을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톡스는 전화 또는 웹사이트 주문과 더불어 시카고 지역 화장품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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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